망단건무 아이언클레드 여기다가 대충 파워카드 껴넣으면 끝나는거 아냐 정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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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겁나 세네 정밀 빨리 쓰려면 두화 투체면 필요할거같애 어둠의 봉 정밀 저녁 풀숏 락아블린이었던 것 정밀건무가 그러면 토탈 얼마나 상향받은거야? 정밀히 1, 건무가 4 근데 같이 쓰면 시너지 있으니까 패치전에 정밀건무하면 5뎀 27뎀이여? 패치 후에는 40 버프 겁나 시게 해봤긴 했네 아니 어떻게 무감어 4가 1층에서 다 나와 버그인가? 버그인가? 어제 봤던건데 또 나오네 심판 뭐야? 음 천신 덱으로 심장클 왕 혜자 미션 왕 혜자 미션 마리케이드 안쓰는게 낫지 않을까? 코스튬을 나오는거 아니면 코스트도 없을건데 코스튬을 안나와줘 코스튬을 안나와줘 코스튬을 안나와줘 코스튬을 안나와줘 코스튬을 안나와줘 코스튬을 안나와줘 코스튬을 안나와 tu 코스튬을 안나와 Photo 코스튬을 안나와줘 uy도 야광 짧아 코스튬을 안나와줘 치코스튬을 안나와 Schuld Beauty oor 이도류 이도류 정밀 이도류 무감갑 이도류 참지 이도류 연막탄 탄막 연 기사, 무장, 카론, 카론 빠따줘. 신성? 신성 코스트 없음. 3댐 추가. 짭짤하게 만들어주세요. 2도류 정밀. 소금 간을 잘하는 아이언크. 대충 소금 뿌리는 짤. 진 끈 들고 갈까? 이거 다 압축 못할 것 같은데. 아냐, 필요 없다. 어차피 드로가 많아서. 와, 개구리 미쳤네. 어찌로운 킬. 겁났어. 단돈은 아이언클레드가 잘 쏘고. 혈안이나 혈류가 쏜. 에잇. 건무 두개서 씀 잡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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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한 캔. 정밀 한 6번 써야 되는데. 발굴. 발굴단도. 네, 이거는 소주가 제일 낫겠다. 엘리트 3마리. 검은 별 효과 봐야 되니까. 포벨 소주. 하짐석 나올 기술. 펜촉 들고 가는 게 제거보다 나을 것 같긴 한데. 감히 깨시다, 이건. 내 앞을 막아. 사형. 사사사사사사. 사사사사. 오. 감각. 어? 성사사 사사사. Hochul 탁. off4 쪽으로 간ики roundup 잘못 идти. 세배되면 안되냐? 단도 12개 더 있는데 어? 쌍절군 병 어포 내지 진짜 혈안 나와야 되는데 혈안.. 혈안장 장면 혈안.. 혈안.. 혈안장 장면 근강저 숫돌 숫돌을 으다 쓰냐 숫돌은 주지 마세요 와 강타풀 닷 낯을 올려라 자라닫다 닷그대여 이제 수능 끝나서 불러도 돼 펜터 전경기 무장해제 심장 잡을때도 무장해제 필요없잖아 어차피 그전에 심장이 죽어 숫돌이 맛있어 질이 어? 그런지 너랑 만들엉 너랑 아무래도 이렇게 너랑 너랑 정말 망바 이도류광포코 알약마렴 안녕하세요 알약 독약 이거 맞아도 상관없으니까 그냥 맞읍시다 7코스트 이게 에너지다 신재생에너지의 단도 어퍼컷 어퍼컷 몸박 겁나 쓸듯 진짜 개 쓸듯 하지만 필요없지 하지만 필요없지 제외선 이러면 결국 맞아야 되나? 9코스트 10코스트 와우 무 감각 아랫도리에 감각이 전혀 없으니 10코스트 이게 어떻게 되나요? 정해 4커드 도착 스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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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론 몇딜했냐? 1154딜 유물 하나가 1154딜하는데 대체... 어? 무조건 알약같은데? 아 알약 어서오고 사실 광고파 없어도... 이러다 포션타 그냥... 보내주겠네? 정동빈을 장화 겁나 초라하네... 이걸 맞네... 어쩔 수 없지... 퍼즐 본다 생각하고... 오오오오... 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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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야 빨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끝 끝 끝 끝